사라지는 시골장을 살리기 위해 주민과 상인연합회가 힘을 합쳐 안동 예안장을 11장으로 부활시켰습니다. 이 안면 정산시장에서 열리는 예안장은 앞으로 9일, 19일, 29일 등 11주기로 열립니다. 어제 새해 첫 11장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40여 개 점포가 개설되고 각설이와 품바 공연 등으로 흥을 돋우면서 고향 장터의 향수를 재현했습니다. 예안장은 95년 안동댐 주진교 건설로 해당 지역이 시내와 가까워지면서 지금까지 거의 열리지 않았습니다.